네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주요 수치가 증가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탑10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순위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우선 박혜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또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그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나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됩니다. 물론 백신을 접종했다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포함해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당국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감염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들이었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6월 7일까지 LA 카운티에서 감염자 99.6%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98.7% 또 99.8%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염 환자, 입원 환자, 중환자, 실환자, 사망자 모두가 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도 왜 이렇게 꼭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그 규정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장소들에서도 상당수 백신 미접종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감염돼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좀 느려지기를 당국은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히 언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죠? 토요일인 내일 자정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내일 밤 11시 59분으로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LA 카운티, 롱비츠와 패사디나는 자체 보건국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LA 카운티 전역에서 다 시행이 됩니다. 롱비츠와 패사디나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가주 벗어나서 봐도 세크라멘토 그리고 욜로 카운티도 비슷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이 시행되는 장소는 모든 건물 다입니까? 네, 공공장소 실내는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또 쇼핑몰, 극장 다 그런데 6월 15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이 이뤄지면서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도 이제 해제가 됐었는데 일부 업소들에서 그러면서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게끔 한 거죠. 그런데 6월 15일 이전처럼 되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 고려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도 마스크 꼭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마스크 써야만 합니다. 네, 그럼 식당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식당의 경우 실내 영업 계속 허용되니까 식당 실내에서 식사한다고 하면 밥 먹을 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즉 음식 주문할 때 그리고 밥 기다릴 때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해야 하겠고요. 예전에 밥 먹을 때 말고 그 전후로는 많이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지역마다 인종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밥 다 먹고 얘기할 때도 보면 마스크 벗은 그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들에서 특별히 변경해야 할 부분은 뭐가 없나요? 네, 받을 수 있는 수용인원은 똑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도 이전처럼 되돌릴 필요는 없겠고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착용을 꼭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일부 업소들에선 문 앞에다가 마스크 착용 꼭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구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건 이제 떼야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누구나 다 착용토록 한 규정을 다시 시행하는 것. 이건 그만큼 LA 카운트에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4일 수요일 기준 그 전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는 1,077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77명. 이건 그 2주 전에 비해서 261%나 급증한 수십니다. 신규 감염자가 연이어 1,000명을 계속해서 넘는다는 소식은 모닝뉴스 시간에 요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1,537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LA 타임스에 따르면 이곳 캘리포니아주 전체 모든 인구의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은 51.8%입니다. 과반이긴 한데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남가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샌디에고 카운티는 57%, 오렌지 카운티 54.7%, LA 카운티는 52.2%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버나니도 카운티 여기는 각각 42.1%, 39.2%입니다. 그래서 더 낮은 편인 걸 알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북과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예리아 쪽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백신 접종률 68.9%에 달합니다. 그리고 북과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67.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그래서 남가주와는 달리 병원 입원 환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규 감염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LA 카운티에서 모든 사람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시행한다면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긴 할까요? 그건 이제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의 만투 데이비스 박사는 실내에서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게 비즈니스들이나 각 장소들의 영업 제한을 두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땐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더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 이것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는 어디일까요? 이 CNBC가 그 탑10주들을 뽑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제 살기 가장 저렴한 주 탑10에 이어서 오늘은 살기 가장 좋은 주 탑10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점은 팬데믹 관련한 그런 요소도 포함시켜서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어제 가장 저렴한 주 순위 전해드릴 때 최영호 앵커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이 거의 다 포함돼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엔 그 점까지 다 고려한 순위입니다. 그래요? 그럼 10위부터 차례로 알아볼까요? 10위가 어디예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의 좋은 점은 투표권, 그리고 낮은 범죄율, 또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꼽혔고요. 약한 점으로는 나쁜 대기질, 공중보건에 지출해야 하는 높은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위, 네브라스카주인데요. 공기가 맑고 또 여기서 하스피탈 리소스, 의료 지원 서비스죠. 그런 건 좋은 데 반해서 역시 높은 공중보건 지출이 안 좋은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위는 메사추세추주입니다. 여기는 건강, 코로나 백신 접종률, 투표권 모두 강점인데 반해서 나쁜 공기질, 또 의료 서비스, 이게 안 좋은 점으로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7위는 미 서부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워싱턴주입니다. 투표권과 건강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역시 하스피탈 리소스, 그리고 대기질이 점수를 깎아내렸습니다. 6위는 없고 이제 공동 5위가 두 개 주로 있는데요. 메인과 아이와주였습니다. 메인은 범죄율 낮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은 데 비해서 역시 의료 서비스가 좀 안 좋고 대기질이 약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동부에 있는 주들은 대기질이 다 약점이네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저기, 메인, 아까 또 어디였죠? 메사추세에서 뭐 이거 다. 또 그 다음에요. 아이오아주. 아이오아는 이제 건강, 병원 수단, 그런 의료 서비스 다 좋은데 투표권이 그렇게 낮아서 순위를 끌어내렸고요. 4위는 미네소타. 여기는 이제 공기질은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점수도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중 보건 비용이 높고 또 의료 지원 서비스는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3위는 노르스다코타. 대기질, 의료 서비스, 투표권 다 좋은데 여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은 걸로 나와서 순위가 약간 내려갔고요. 2위는 하와이주입니다. 여기는 대기질 물론 좋고요. 건강도 높은 점수 받았는데 백신 접종률도 역시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의료 지원 서비스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 1위, 벌몬주입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공중 보건, 낮은 범죄율 이렇게 가장 살기 좋은 주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단점은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 주류들을 상대로 한 조사기니까 우리 한인들과는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주 어제 순위 발표도 그렇고 오늘 발표도 그렇고 우리 한국분들이 범죄에 가서 뭐하고 살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